자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나인의 아주 흥미로운 기능 중에 콜라보레이트, 즉 협업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클라우드 나인은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편집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콜라보레이트 기능입니다. 즉 실시간으로 코딩을 같은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. 자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저는 화면을 두개로 분할했고요. 왼쪽은 어의 워크스페이스고요. 오른쪽은 협업자가 접속할 워크스페이스입니다. 자 우선 접속하려면 이 주소 있죠?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고잉이라는 사용자의 샘플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로 접속하는 화면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로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어떤 승인 작업 같은 것들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퍼블릭한 공개된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리퀘스트 액세스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리퀘스트 액세스를 하게 되면 리퀘스트는 욕청하다고 액세스는 접속하다라는 거잖아요. 즉 제가 여기 있는 이 샘플이라고 하는 이고잉원이라는 사용자의 저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. 누구에게? 바로 오른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뜨죠. 여기에서 그랜트를 하는데 그 전에 R은 리드라는 거예요. 읽기만 가능하고 R, W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제가 그랜트를 해주면 인증을 해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사용자가 앱.js라는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예요. 그리고 저도 앱.js라는 파일을 열고서 제가 여기에서 헬로월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화면에도 제가 어디를 선택했는지가 나오죠.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헬로월드 클라우드 나인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니까 오른쪽의 수정이 왼쪽의 수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의 협업자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처음 이 서비스를 봤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잘 생각해보셔서 팀에서 좀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나인의 기능 중에 협업 기능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.